자 이번에는 자료 전송 및 저장기기입니다 우선은 전자우편이 나오네요 얘는 전송하는 기기, 전송 방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쉬우면서도 또 뒤에 나오는 프로토콜이나 용어 같은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출제되는 애니까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우선은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 주고받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정보 전달 방식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메시지를 컴퓨터에 축적해서 아무 때나 수신자가 검색,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전자우편의 특징에는 문서우편에 비해서 복수의 수신자에게 배포가 용이하대요 그래서 이걸 동보전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출제돼요 바로 밑에 있네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전송이 가능하므로 즉시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대요 이게 좀 재미난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보면 예전에는 제가 팬파를 좀 많이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때도 팬파를 했었고 그때 보면 편지라는 것을 보통 시간이 많을 때 밤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해요 감정이 풍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글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우편함에 넣으려고 한번 읽어보죠 그 전에 읽어보면 이런 아침에 읽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찢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2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게 됐어요 나 혼자만 이메일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메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굉장히 긴 장문에 막 메일을 쓰죠 막 쓰고 아 이거 보내야 돼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송을 딱 눌러요 그리고 후회하죠 다음날 이제 전송 내역 딱 확인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얘를 내가 어떻게 보지 막 이런 그런 적이 몇 번 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한 메일이죠 한 메일 다음 다음 전신인 이제 한 메일 시절에 그때 보면 한 메일 우리나라에서 메일을 쓰는 분들이 한 메일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뭐 야후 메일이 있었고 한 메일이 있었는데 야후 메일은 거의 쓰지 않고 라이코스라는 애도 있었는데 라이코스는 좀 뒤에 나왔나? 아무튼 그랬어요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의 다음 한 메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으면 그 메일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즉시성이 있다 보내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자 컴퓨터 내 파일화가 용이함으로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가 있고 종이 및 우편 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죠 자 전자우편의 기능 중에 보면 동보라는 거는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보내죠 이걸 이제 악용하면 스팸메일이 되는 거죠 자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보내는 거고요 전자우편 프로토콜 종종 출제됩니다 우선은 SMTP라는 거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렇게 하는데 얘를 심플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샌드로 기억하세요 그럼 전송 이런 거 되니까 자 팝3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오피스 프로토콜 3라고 해서 얘는 수신할 때 씁니다 수신할 때 그래서 팝팝하면 편지 봉투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상을 하고 계시면 좀 암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아이맵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다음 메일 이렇게 메일 앱이 따로 있잖아요 다음 말고 구글에서 기본 제공하는 혹은 애플에서 기본 제공하는 메일 앱에다가 계정을 연결을 하면 내가 메일을 볼 수 있고 전송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워낙 여러분들이 뭐 다음 웹상에서도 메일 막 보내고 구글에서도 막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초반에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두 개 연결하는 방식이 팝3하고 아이맵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팝3만 제공을 했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맵을 쓰게 됐죠 3, 4년이 아니구나 꽤 됐구나 스마트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군요 하여간에 초기에는 팝3 썼는데 얘네가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아이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전자어편 제목만 전송하는 거예요 목록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아이맵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혹은 구글을 통합해서 메일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맵 그래서 메일 목록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팝3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읽어도 PC에서 로그인하면 얘가 읽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맵 같은 경우에는 목록만 전송했다가 클릭하면 내용을 보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보더라도 보면 PC에서도 읽음으로 표시가 돼요 연동이 되는 거죠 싱크가 더 맞는 거죠 자 다음에 마임이라고 하는 애가 종종 출제되는 애인데 얘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을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포퍼스 다양한 목적에서 의해서 사용되는 거 그래서 멀티포퍼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멀티미디어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전자업형 보안기법이 나옵니다 얘도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약간 좀 짜증납니다 두 가지가 이제 PEM하고 PGP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이 PEM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 IETF에서 얘가 채택한 거예요 IETF라는 건 인터넷 표준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PGP라고 하는 거는 이건 특정인이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약간 아일러니한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국제표준은 PEM이에요 IETF에서 한 그리고 PGP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S-MIME은 인증 메시지 무결성 송신처의 부인 방지 데이터 보안과 같은 암호학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S가 시크리트예요 시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메시지 처리 시스템 얘는 개인용 컴퓨터, 팩시밀리, 텔렉스 등의 통신 수단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통신 수단별 번호만 알면 국내에 어디서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MHS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 이거 영어로도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MHS로도 나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애예요 다음에 전송기기 또 계속 나옵니다 전송기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전송 방식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송기기에는 우선 팩시밀리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얘는 문자, 도표, 사진 등을 이렇게 화소로 분해해가지고 정기적 신호로 발송을 합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메일로 우리가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하면 위변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이메일로 어떤 정보를 받지 않고 팩스로 받죠 근데 예전에는 종이로 받았는데 요즘에 전자 팩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ERP 프로그램에서 딱딱딱 찍으면 팩스를 다 받은 걸로 확인이 되죠 종이로 찍히지는 않는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좀 가끔 나와요 가끔 3년에 한 번 우선 주사라고 하는 거는 전송화면을 다수의 작은 화소 점으로 분해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스캔이에요 스캔 평면 주사의 기계적 주사 방식과 고체 주사의 전자적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전자적 주사 방식에는 고체 주사 방식이 있다 같은 내용이죠 광전 변화는 화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거고 전광은 반대로 전기신호를 빛으로 화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동기는 송수신측의 속도를 수신측의 기록속도를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팩스 보내다 보면 띠띠띠띠띠띠띠띠 이게 바로 동기시키는 시간이에요 동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팩스 밀릴 기능에는 정보 전달의 신속, 정확, 전달의 특수, 임의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 원컷 QA 시스템 요즘에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는 과천청사에 있다가 세종시로 다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같은 걸 할 때 세종시로 대통령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총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격 회의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이게 구축을 해놨죠 근데 안 쓰죠 그 뒤에 분들을 쓸 줄 몰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적인 게 들어가긴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컴퓨터 광이었다고 해요 조그만 어떤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IT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IT를 키우면서 IT 쪽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건설 토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건설 토목에서 돈을 많이 땡겼으니까 그쪽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원격 회의 시스템에는 시간 절약,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자료 저장 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 필름인데 사실 얘가 몇 년 전이었죠 그 시험 개정안에는 마이크로 필름이 제거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요즘엔 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하죠 마이크로 필름을 볼 수 있는 거는 저도 실제적으로 보진 못했는데 가끔 가다가 영화나 TV, 드라마에 보면 어떤 수사 같은 거 할 때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중앙 도서관에 가서 옛날 기사를 검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커다란 통에서 뭐 버튼을 딱딱딱 누르면 신문지가 탁탁탁 넘어가면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얘가 마이크로 필름이에요 그래서 신문지를 다 싸놓고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요? 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저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옛날 신문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신문을 그냥 바로 웹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은 글자 단위로 검색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현재는 얘네를 다 전자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간편해졌죠 그래서 얘는 고밀도 기능이 가능하고 대용량화가 쉽고 기록 내용을 확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록 내용의 보존이 반영구적이고 기밀린 유지가 용이하대요 어디에 많이 쓰느냐 중요 문서 보존 수단인 문서의 장기 보존 수단으로 쓰여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서의 보관 작업의 기계화 수단 및 방대한 자료의 용이한 검출 수단이 된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컴하고 카마카가 나오는데 얘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얘는 어시스턴트 리트리벌 그래서 얘는 검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튼 누르면 막 이렇게 신문 검색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카고요 얘를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신문을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하는 게 바로 컴이 돼요 그래서 COM 하면 컴퓨터 아웃필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필름 칸은 컴퓨터 어시스트 리트리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알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요즘엔 웹하드 방식이 많이 나오죠 크라우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 크라우드, 구글 크라우드 이렇게 해서 한컴 크라우드 이렇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출장 중에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접근을 해서 문서를 볼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고 이 웹하드를 다른 말로 크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웹하드뿐만 아니라 크라우드는 좀 광범위해요 네이버 크라우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웹하드 기능 내에 엑셀 기능도 있고 워드 기능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파워포인트 기능도 있어요 웹 바로 구름으로 떠 있는 것처럼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하드라는 거 그 다음에 크라우드라는 거 유비쿼터스라는 거 그냥 간단히 용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은 물론 그룹 혹은 선별된 다수인에게 복사 중복된 문서의 작성 없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거 동보 전송 동보 기능 이렇게 됩니다 전자우편 보낼 때 사용하는 거 뭐가 있어요? SMTP 자 COM이에요 아웃풋입니다 얘는 신문지를 마이크로필름에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문서 파일의 작성 및 복사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의 복사 및 고속 인쇄가 가능하고 검색 시간이 실시간 처리에 적당하다 그랬는데 얘는 필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카메라 필름 기억하세요? 요즘에 카메라 필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어렸을 때 카메라 필름이 있었거든요 쭉 길게 늘어지거든요 찾기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에는 부적합하죠 그러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신문 검색해가지고 옛날 신문 검색해서 하면은 키워드만 딱 넣으면 딱 나오는데 이거 중앙도서관에 가면은 계속 누르고 쓰려 되잖아 몇 년 몇 월 몇 월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 중 원격 회의 시스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 절약 개인적인 정보 접근하고는 상관이 없죠 회의하는 건데 신속한 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좋아요 전자어편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ITF하면 PEM이에요 그래서 PEM, I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E, PEM 그 외에 PGP 이렇게도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짝 봤습니다 감사합니다